전국 최대은행인 JP모건이 학자금 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들의 학자금 용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위클리 교육 김한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은행인 JP모건이 전국 200여 개 대학에 다음 달 12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에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은행 고객으로만 제한한 데 이은 전면 중단 조치입니다. JP모건에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도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지난 5년 사이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07, 2008학기에 252억 달러에서 2011, 2012학기엔 81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악화돼서 그 악화됨으로 인해서 용자금의 상환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디펄트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의 채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 폭을 크게 높여오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각 대학의 재정 보조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자의 조건을 맞춰나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9학년이나 10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일단 자녀들의 재능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원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만든 후에 그 대학의 재정 보조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서 재정 보조를 잘 해주는 그런 대학들만 타겟으로...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주립대학과 비교해 학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립대학은 약 75%에서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보조하는 학자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미루지 않고 마감을 전에 미리 해두는 것도 학자금 신청 시에 도움이 됩니다. 전국 대형은행들이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학비 보조 선택의 폭이 좁아진 만큼 저학년부터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